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중에서 중요한 그래프에 별표 치면 뭐야? 선생님이 강조하는 그래프. 누구? 구정꾼. 그죠? 자, Na+, 그 다음에 S4E- 구정꾼 그래프가 중요합니다. 그래프를 외우려고 하지마. 알겠죠? 자, 여기서 이 문제가 나왔다. 항상 떠드는 건데 주입에서는요. NaOH 용액에다가 황산을 넣는 문제가 나왔어. 이 문제에 열쇠가 있어요. 여러분. 문제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. 그치? 문제 두려워. 여보세요? 안 열어주거든. 우리가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열쇠가 뭐냐면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Na+,예요. 아무리 얘를 넣어도 아무리 황산을 많이 넣어도 얘의 몰수는 변하면 돼야 하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고 이걸 놓치는 순간 문제를 못 푼다는 거예요. 알겠죠? 알겠죠? 아멘